자 오늘은 333큐브 단계별 정리 자 첫번째 1단계 입니다 1단계 자 1단계부터 쭉 시작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하얀색 십자가 맞추는 겁니다 하얀색 십자가 이런식으로 하얀색 십자가를 먼저 듣습니다 하얀색으로 그러기 위해서 가운데가 하얀색을 찾아야겠죠 각자 색깔이 다 있습니다 자 찾아보니까 아 여기 있네요 하얀색 하얀색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큐브를 가운데 두고 이쪽 부분에 십자가를 넣어 줄 겁니다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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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조건이 뭐냐 색깔을 같이 넣어 줍니다 파주 녹발 파주 녹발 이런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색깔을 넣어 줄 겁니다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 주황색 하얀색 녹색 하얀색 빨간색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자 일단은 하얀색 파란색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 봅니다 일단 자 여기 내 위에 위에 걸쳐져 있네요 이 1단계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돌려서 맞추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올라와 있는데 이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은 파란색 그죠 하얀색 되고 십자가 됐고요 그럼 다음 색깔 주황색 주황색을 찾아 봅니다 주황색이 어디 있어 아 여기 뒤에 있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립니다 한 바퀴 돌려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간단하죠 파주 십자가 두 개 됐고요 지금 이제 두 개 남았죠 파주 이렇게 올려서 이제 이쪽에 뭐가 들어가죠 녹색이 들어간다 녹색 하얀색 녹색이 자 찾아 봅니다 밑에 있네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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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올라오면 되겠죠 그럼 일단 그대로 올려 봅니다 했더니 맞긴 맞는데 색깔이 바뀌어야 겠죠 하얀색이 위로 올라야 겠죠 이럴 땐 어떻게 되죠 그대로 한 칸 내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돌려주고 이렇게 올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파주 녹 됐죠 마지막 빨간색 빨간색을 찾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여기 있네요 빨간색 이것도 여기로 와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이렇게 와 주고요 그대로 올려주면 올라왔죠 근데 색깔이 바꿔야 겠죠 그럼 아까 어떻게 그랬죠 그대로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올려주면 됩니다 그죠 일단 십자가 맞았습니다 색깔 보겠습니다 파 주 녹 빨 간단하죠 그죠 여기까지가 1단계 입니다 자 끝 으 으 으 으 으 으